어서오세요 방구님들 날씨가 많이 건조한 상태여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자 이번 이야기는 모창포의 해 넘어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좋은 영상을 우리 방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정숙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함께 가보실 텐데요 하윤과 다의 만남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책방에 큰 힘이 된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연인 2권의 3 재회 1. 다혜가 현관문을 열고 막 거실로 들어섰을 때 거실에 있는 TV에서 9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있었다 TV를 끄지 않고 나갔던 모양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하윤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찾을 길 없는 하윤의 묘연한 행적 때문에 허탈감만 가득 안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다혜는 주인 없는 거실에서 혼자 왕왕거리며 뉴스를 전하고 있는 TV를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오늘 저녁 7시경 강원도 정선 어디에선가 발생한 탕광납반 사고로 광부 4명이 매몰되어 현재 구조작업 중이라는 소식을 다급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다 마침 여자 앵커가 매몰자들의 신원을 보도하는 내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광부는 김아윤 씨로 나이는 29세 경기도 땡땡군 출생으로 현재 구한읍 15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대책본부 측에서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쾅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다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들었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니 틀림없이 하윤이었다 하윤이 탕광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갱도에 매몰되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불행한 뉴스의 주인공이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하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마침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던 석현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다혜를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다혜는 얼마 뒤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다 흐릿한 시야로 석현의 얼굴이 들어왔다 석현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석현이 물었지만 다혜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시간부터 물었다 빨리 정호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한시가 급한 것이다 석현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시계를 들여다보고 말했다 9시 40분이야 그 말을 듣고 다혜가 응급실 병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석현이 이를 만류했다 그러자 다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석현이 영문을 몰라 물구러미 쳐다보자 다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빨리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는 다혜를 보고 웃으며 물었다 괜찮습니까? 심한 쇼크를 받으신 모양인데 체력이 몹시 떨어져 있군요 조심하셔야죠 다혜는 석현을 재촉해서 그 친절한 의사를 뒤로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다혜는 현관문을 닫지도 않은 채 얼른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정호였다 다혜씨 접니다 하윤이 소식은 들었습니까?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전화선을 타고 정호의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전해져오는 듯했다 다혜가 아무 대답을 못하자 정호는 그녀가 아직 하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가 TV 뉴스에서 나온 소식을 전하려고 하자 다혜가 말을 막으며 울부짖었다 저도 TV 봤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다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정호도 가슴으로 울고 있었다 다혜의 처지도 그렇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을 하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워지는 듯했다 다혜씨 고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어차피 수원을 거쳐서 가야 할 테니 다혜씨가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이것저것 준비도 좀 해야 하고 제가 병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셨죠 아예는 약속을 정하고 수화기를 맥없이 내려놓았다 뒤쫓아온 석현이 그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석현을 안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석현아 하윤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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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고가 나던 그날도 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 기억 탕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4개월 3일째가 되는 6월 10일의 일이었다. 7일 이항은 하숙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상쾌해서 하유는 늘 걸어서 출근을 했다. 그는 기원 정원과 함께 7일 이항을 향해 걸으면서 길 옆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풍기는 향기에 취해 흥에 겨운 나머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후 4시에 교대하는 일반 근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7일 이항으로 올라가면서 기원이 하윤에게 장난을 쳤다. 석 달 전에 지숙과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 그것을 빌미삼아 농담을 하는 것이었다. 야 하윤아 너 그렇게 호박씨 깔래? 형 호박씨를 까다니 그게 무슨 소리여? 이제 보니까 이 자식 아주 도사야. 능그롱이라고. 너 지난번에 흙다방에 있던 미수인이 너한테 죽자사자 매달리는 걸 발로 찼다며? 왜 그랬냐?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 돈두께 쏠쏠하게 모은 실속파라고 하던데. 왜? 그 여자 맛이 없디? 말해봐 인마. 그러자 옆에서 정환이 거들고 나섰다. 에이 그런 소리 말아요. 기원이 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윤이 형이 찬 게 아니고 차인 거라던데? 사실 하윤이 형이 볼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고리 터분한 불교 문화 사인과 뭔가 하는 책들이나 볼 줄 알지. 술을 잘 마시길 하나. 그렇다고 밥일을 끝내주게 할 기술이 있기를 하나. 히히히. 하윤이 형. 솔직히 말해서 내 말이 틀려? 정환이 하윤을 쳐다보며 눈을 찡긋거렸다. 기원이 그런 정환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이 자식아. 그런 소리 마. 너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놈이야. 너는 새끼야 적금 탄 돈. 그 서울 다방 오양인가 뭔가 하는 여우한테 올려서 다 털어먹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주둥이를 올리냐?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하윤인 너보다 천배는 낫다. 에이그 이 병신. 그들은 작업장 입구에서 내내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올라갔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전은식 감독관에게 작업 패치를 받았다. 전은식이 기원에게 그날의 작업 내용을 지시했다. 오늘은 채탄부 중에서 결근한 사람이 좀 있으니까 서영 팀이 1250m 지점 노부리 채탄 막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괜찮겠어요? 그러죠. 그렇잖아도 몸도 찌뿌두두 하고 해서 오늘은 채탄 쪽으로 갈까 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시다. 그럼 정안이, 송씨, 하윤이하고 또 한 명은 누굴 붙여줄까? 참 경일이 녀석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전은식이 뭔가 생각할 게 있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들어갈 때 동발도 좀 준비해서 노부리 입구에 동발보수도 좀 하고. 예, 그러죠. 기원이 선선히 대답을 했다. 그리고 하윤 일행은 사고 현장으로 입항했다. 2. 다혜와 정호가 사고 현장인 고안읍 고토리 7일 이항에 도착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새벽 5시경이었다. 그들은 고안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 소식에서 받은 충격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던 것이다. 정호는 하윤의 사고 소식을 TV에서 보는 순간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졌다.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윤이 잠적한 이후 다혜가 애태우며 찾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정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치솟던 하윤에 대한 미움도 그의 불행한 소식을 접하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음 순간 하윤의 사고 소식을 다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하니 막막했다. 이번 사건이 그녀에게 안겨줄 충격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그녀가 이미 소식을 듣고 그 충격 때문에 실신을 했다가 정신을 차린 후였다. 밤 11시쯤 출발한 그들은 어둠에 쌓인 도로를 달려 고안으로 향했다. 정호는 다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본능적으로 왕진 가방에 외과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을 꼼꼼히 챙겨 넣었다. 얼마 뒤 다혜가 파리해진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다. 정호는 다혜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눈시울을 불켰다. 하윤에게 닥친 불행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쳤던 것이다. 7.12항 사무실에는 이미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한 터에서 사고대책본부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사고대책본부장으로는 기억탄광생산과장이 임명되었고 노동부 영월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이 광산보안과의 정선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파견되어 있었다. 그들은 기억탄광 봉갱에서 지원된 광부들과 7.12항 광부들을 지휘해서 매몰광부 구출작업에 나섰다. 다혜와 정호는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7.12항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매몰된 광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사고수습을 위해 모여든 관계자들, 보도진들이 뒤엉켜 정신이 없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다혜와 정호를 기억탄광 관계자들이 막고 나섰다. 그러자 정호가 그들을 향해 벌컥 화를 냈다. 이보시오. 나는 매몰광부 김하윤의 가족이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권리로 나를 제지하는 거요. 하윤이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마당에 피차 신경만 날카로워지니까 빨리 비켜서시오. 그 말에 젊은 남자 선헛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는 사고대책본부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금방 객내에 들어갔다 나온 듯 얼굴에 탄가루를 잔뜩 묻힌 40대 남자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었다. 모두 숨을 죽인 가운데 그의 목소리만이 좁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 11시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매몰 사고가 일어난 갱도의 위치만 확인되었을 뿐 아직까지 갱도가 얼마나 매몰되었으며 소사가 얼마나 갱도를 밀려들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자 4명의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출 갱도를 뚫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밀리는 토사로 인해 자꾸 무너져 내려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남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정원은 책상으로 다가가서 사고대책본부의 책임자를 찾았다. 다혜는 어지럼증이 일어나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 옆에 놓여있는 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책상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정오에게로 쏠렸다. 그때 기억탄광 생산과장인 김호섭이 나섰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기억탄광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고참 직원이었다. 제가 대책본부장입니다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산과장 김호섭이 정오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날카롭게 번뜩이는 정오의 눈빛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아, 그러십니까? 고생이 많으시군요. 저는 김하윤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만 하윤이의 생산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구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오는 단숨에 궁금한 것을 쏟아놓았다. 지금으로서는 사고 경위라든가 하는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정오의 말을 들으며 김호섭은 고개를 캬웃했다. 자신이 확인한 하윤의 신상카드 가족란에는 분명히 가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오는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얼른 말을 이었다. 이거 경황이 없어서 제 소개가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장정호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수원시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의사입니다. 하윤이와는 친형제 이상의 관계죠. 어젯밤 뉴스, 어젯밤 TV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게 되어 하윤이의 약혼자와 함께 지금 막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김호섭의 눈길이 사무실 중앙에 있는 작은 의자에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다혜계로 향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무척 아름다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충분했다. 다혜에게서 눈길을 거두며 김호섭이 입을 열었다. 제가 대책본부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정호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물었다. 저, 사고 경위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김호섭은 사고 상황을 되씹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나 가족들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김호섭 주위에서 대책을 논의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책상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좁은 사무실 여기저기에 놓인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정호는 그 사람들을 물꾸라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거운 사무실 분위기에 눌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착 가라앉은 사무실 공기를 깨며 김호섭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어젯밤 7시 20분경에 일어났다. 사고에 관한 첫 소식은 하윤 일행과 같이 채탄 막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송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막장을 떠났던 민경일에 의해서 알려졌다. 하윤 일행이 들어간 작업 막장은 주갱도 기점 1250m에 있는 채탄 노브리 막장으로서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던 작업장이었다. 두 달 가까이 폐쇄되어 있던 막장에 광부들을 다시 투입한 까닭은 떨어진 채탄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열량이 떨어지는 그 지점의 석탄도 채탄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막장은 1200m 지점의 주갱도에서 왼쪽으로 붕기되어 나온 곳으로 1200m 지점에서 1400m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왼쪽으로 갱도를 붕기시켜 50m 정도 들어간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1400m 지점 쪽의 막장은 이미 모두 폐쇄되어 출입이 금지된 고갱도였다. 광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주로 출입이 적은 고갱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1200m 지점에서 곧게 분기되어 막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경사진 곳에 노브리 채탄 막장이 개설되었고 그곳에서 산정 쪽으로 120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채탄 막장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1250m 지점을 약간 못 미쳐 1240m 지점에서 다시 왼쪽으로 채탄 막장을 개설하기 위해 30m 정도 굴착한 갱도가 있었다. 그 갱도가 있는 지점은 두 달 가깝게 폐쇄되는 동안 해빙기를 지난 탓에 개설 당시보다 갱도가 약 20cm 정도는 주저앉아 있었다. 보통 갱도는 일곱자 깊이로 파들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기원은 갱도로 들어오며 1200m 지점에서부터는 동발들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갓반 작업대부터 작업이 개시되었고 갱목 보수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작업 막장에 도착한 때가 4시 20분경이었다. 입방초라 불리는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노부리 채탄 막장에서 첫 번째 채탄을 하기 위해 발파 작업을 마쳤을 때가 5시 30분경이었다. 굴착 막장보다는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하윤과 기원이 광차에 석탄을 상차하는 작업을 맡고 송씨와 정환, 경일이 저탄장까지 탄을 실어 나르기로 했다. 모두가 열심히 작업을 한 덕분에 첫 발파에서 캐낸 석탄의 운반을 대충 끝낸 때가 오후 6시 30분경이었다. 다섯 명의 광부는 석탄 운반이 끝난 후 숨도 돌릴 겸 노부리 막장에 동발목을 운반에 넣고 담배를 한 대씩 피우며 잠깐 휴식을 취했다. 그때 기원이 하윤에게 또 실없는 소리를 했다. 하윤아 인마, 너 나하고 잘했으면 구멍동서 될 뻔했다. 하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멀뚱멀뚱 기원을 쳐다봤다. 무슨 뜻이냐는 듯 생경한 얼굴로 쳐다보는 하윤에게 기원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쳐다보기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미스윤을 처음 찍었거든. 그런데 그 기집애가 말이야 처음에는 나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줄듯줄듯 애간장을 녹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쌀쌀맞게 찬 바람이 부는데 근처에도 못 가겠더란 말이야. 아, 난 영문을 몰랐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인마, 네가 사북에 왔을 때쯤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아이, 내 팔자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었다. 하윤이 무한함을 감추려고 농쳤다. 기원이 형은 할 수 없다니까.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해대고 사람을 놀리려고만 드니. 에이, 이거 내가 다른 반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기원은 여전히 실실 웃으며 대꾸했다. 거짓말 아니야, 이 자식아. 나중에 미스윤 만나거든 꼭 물어봐라. 그때 정환이 한소리 거들었다. 이미 떠난 여자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물어보려고 사람 찾는단 광고를 낼 수도 없고. 그 말에 이야기를 꺼낸 기원도 실없는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킥킥대고 웃었다. 그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저러나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때려서 저녁 먹고 나서는 타 눈반이나 하자. 아까 보니까 한 20초 나왔던데 이번 막장 꼬락선이 보니 탄 꽤 나오겠어. 그러니 막장에 남은 몇 차를 더 실어내자. 송씨는 동발 좀 세우고 나는 구멍 뚫어서 발파 준비를 할 테니까. 한 7시 반쯤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발파 시키고 나서 밥 먹자. 어때? 그 말에 정환이 장난스럽게 손을 들어 대답했다. 좋습니다. 좋긴 개조시 좋냐, 자식아. 기원이용은 욕을 안 하고는 말이 안 된다니까. 에이, 씨팔. 웃으면서 노부리 밑으로 내려가는 정환의 등 뒤에 대고 기원이 소리를 질렀다. 너, 이 새끼. 이따 나가서 보자. 7시 20분경 발파공의 다이너마이트 장약이 끝나 막장에서 내려오기 전에 일이었다. 막장 천장에서 작은 경석이 떨어져 화약 주머니를 들고 나가던 정환의 다리에 맞았다. 그런데 그 작은 경석에 맞았는데도 정환의 다리가 금세 퉁퉁 부어오르는 것이었다. 객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소한 것이라 해도 이상하게 악화되거나 덧나기가 일수였다. 그것을 보고 기원과 함께 동발을 세우던 송씨가 미처 동발을 다 세우지 못한 채 손짓으로 경의를 불렀다. 너 정환이 데리고 나가라. 정감독한테 말해서 병원으로 가보든지 할 수 있게 하고. 사택 우리 집에도 좀 갔다 와라. 오늘 우리 작은 아이 생일이라고 음식 좀 줄 거다. 그리고 도시락도 좀 데워놓고. 초여름이라고는 해도 고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름에도 밤에는 석탄 난로를 피워야 할 정도였다. 잠시 뒤 기원과 하윤, 송씨 셋이서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노브리 막장에서 주갱도로 내려왔다. 그런데 정환이 발에 통증이 오는지 혼자 낑낑대고 앉아있었다. 그때 경일은 탄이 가득 실린 광채를 밀고 1200미터 지점을 막 벗어나고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하윤이 정환 옆에 앉으며 발의 상태를 살폈다. 왜 경일이와 함께 나가지 그랬어? 경일이가 광채를 밀고 나가는데 같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가라고 했어요. 형들 내려오면 함께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기원도 정환의 발을 만져보고 상태를 살핀 뒤에 하윤에게 말했다. 하윤아, 네가 부축을 해서 좀 데리고 나가라. 기원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정환이 다친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때 노브리 막장에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기원이 다시 하윤에게 말했다. 몇 방 터졌냐? 네 방? 그때 송씨는 동발을 세우는데 필요한 톱과 도끼를 어깨에 둘러매고 1230미터 지점을 막 지나고 있었다. 형, 몇 방 찐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원은 하윤의 대답을 들으며 다섯 번째 폭발음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금 들린 폭발음을 새는 순간 온 산을 쓸어버릴 듯한 괭음이 들려왔다. 1200미터 지점의 주갱도 풍기점에서 낙반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앞서 나가던 송씨의 캡 램프 불빛이 무너지는 토사와 석탄, 안반 등에 의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기원은 반사적으로 하윤과 정환을 데리고 1240미터 지점에서 왼쪽으로 붕기된 굴착 막장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그들이 대피한 곳에서는 낙반이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후 온 산을 부숴버릴 듯한 괭음을 내며 내려앉던 토사와 안반의 풍개가 멈췄다. 그러자 태고의 정적 같은 무거운 침묵이 막장으로 찾아들었다. 경일이 광차를 밀고 1200미터 지점을 벗어나 50미터 정도를 더 갔을 때였다. 갑자기 온 산을 무너뜨릴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경일은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붕괴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매몰이 이루어지는 갱도 안에서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불빛 하나가 토사에 묻혀가는 광경이 보였다. 붕괴는 1200미터 지점의 붕괴점에서부터 일어나 기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일은 밀고 가던 광차를 내팽개친 채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거의 혼이 빠진 상태로 주갱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리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낙반 사고다! 낙반 사고다! 경일의 처절한 외침이 갱내에 울려 퍼졌다. 주갱도 150미터 지점의 복선 플랫폼에 가까워지자 갱도에 출입하는 광부들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경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 1250미터 지점에 낙반 사고가 났다! 사고 소식을 알리는 비명을 지르고 난 뒤 경일은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사고 경일을 들려준 뒤 김호섭은 착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한 대 꺼내물었다. 그가 뿜어내는 파르스름한 담배 연기가 비틀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흩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전화는 매몰사고가 난 뒤 사고 현장과 사무실 사이에 연결한 긴급 전화였다. 호섭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고조본부입니다.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세운 호섭의 음성도 피곤에 지쳐서 메말라 있었다. 응. 응. 알았어. 어쨌든 굴착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오. 보강을 하면서. 그래, 알았어요. 내가 잠시 후에 현장으로 들어갈 테니 그때 얘기합시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호섭이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정호가 옆에서 물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없을 겁니다. 매몰자들이 구출되고 난 뒤에는 몰라도.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믿으시고 잠깐만 나가주시죠. 대책회의가 있어서. 정호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 책상 위에 객내도를 펼쳐놓고 구조작업에 관한 대책을 수기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회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 안에 가라앉은 분위기 안은 대조적으로 밖은 그야말로 아우성이었다. 사택에서 내려온 광부의 가족들과 매몰된 송씨의 가족들 제천에서 달려온 정원의 가족들이 저탄장 앞마당에서 거의 정신이 나간 얼굴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다해의 눈에 쏟아지는 토사에 묻혀 치륵같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윤의 모습이 환각처럼 어른거렸다. 다해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를 써도 쏟아진 토사에 깔려서 이미 죽었다는 광부가 하윤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댔다. 저탄장 앞마당에 세워둔 다해의 진홍색 골프가 신기한지 사택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매달려 구경을 하는 것이 보였다. 정호와 다해가 사무실에서 나와 저탄장 앞마당으로 가기 위해 계단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누군가 정호를 다급하게 불렀다. 선생님.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키가 작달만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쫓아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옷은 온통 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도 탄가루가 얼룩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전훈식 감독관이었다. 정호가 발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물었다. 저를 부르신 건가요? 예. 하윤군의 가족이시라고요. 방금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전훈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윤군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작업반원입니다.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전훈식의 얼굴도 피곤에 지쳐서 몹시 수척해 보였다. 그 역시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게 역력했다. 손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 손바닥을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다. 이번 사고로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조가 가능할까요? 전훈식은 대답 대신 멍한 눈길로 계류 건너편에 있는 주갱도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구조가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전훈식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감독! 정감독! 빨리 들어와봐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해댔다. 전훈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호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뒤 다혜와 정호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류 위에 걸쳐진 흔들다리를 건너 주갱도 쪽으로 향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기원과 정환 그리고 하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들이 갇혀있는 1240m 굴착 막장은 태고의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윤의 막막 위로 쏟아지는 토사 속에 갇히며 비명을 지르던 송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다. 기원은 막장에 갇히는 순간 세 사람이 가진 캡 램프를 풀어놓고 그 중 두 개를 끈 다음 나머지 한 개도 스몰 라이트로 바꿔서 배터리를 아꼈다. 그런 다음 정환의 다친 다리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더 이상 붙지는 않았다. 그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곳 막장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과 갱도 붕괴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정원의 왼쪽 발목이 아까 노브리 막장에서 떨어진 경석에 맞아 부어오른 것이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다. 또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곳은 높이가 여섯자 정도는 좁게 되었으며 길이도 20미터는 충분히 되는 듯했다. 모두 말을 잊은 사람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기원은 낙반이 일어나던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이번 사고는 1200미터쯤에서부터 일어난 것 같았다. 아마 자신들이 갇혀있는 막장을 빼고는 1200미터 지점에서부터 그 뒤로는 거의 다 메모리 된 듯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미터 정도는 못 쳤으리라는 계산이 나왔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기원은 덜컥 겁이 났다. 다행히 그보다 먼저 나간 경일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곧바로 알려졌으리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위로가 되었다. 언제쯤이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원은 시계를 보았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갱도에 갇힌 지 벌써 2시간이나 된 것이다. 사무실 측에서 경일을 통해 사고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쯤은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세계반 광부들이 총동원되어 구조갱도를 뚫게 된다면 3시간에 3-4미터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갱도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물러서 작업이 지연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3-4일이면 구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3-4일 정도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기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막장 안쪽 벽에 기대어 앉은 하윤과 정환에게 그 생각을 들려준 뒤 덧붙였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4일 정도는 굶어도 별 탈 없을 거고 오히려 속병 고치기 위해 단식하는 셈 치면 마음도 편할 거야. 에이, 차라리 잘 됐다. 나는 그동안 못 잤던 잠이나 4일 동안 실컷 자둬야겠다. 기원이 웃으면서 태어난 척 막장 바닥에 벌렁 틀어놓았다. 그러나 막상 바닥에 누워 있으려니 별별 생각이 다 났다. 매몰된 갱도가 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고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정말로 살아나갈 수는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혔다. 기원은 결국 드러누워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런 기원에게 정환이 멀뚱한 눈으로 말을 걸었다. 거의 넋이 나간 듯한 말투였다. 기원 형, 우리가 진짜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정환은 메마른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한기가 느껴지는지 몸을 떨었다. 이 자식이 또 재수없는 소릴 짓거리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밖에서는 벌써 구조작업이 시작됐을 거라고. 저 소리 안 들리니?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늦어도 사흘이면 나갈 수 있어 이 자식아.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막장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 기원은 아차했다. 기원 일행이 이곳에 갇힌 지 벌써 3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공기의 공급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쩐지 아까부터 답답해지고 이상하게 땀이 났다. 그런데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친 것이다. 사실 3, 4일 정도 끼니를 굽는 것 중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지하에서 공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은 3, 4일은커녕 단 몇 시간도 지탱하기 어려웠다. 공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참한 지식사일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생각하니 기원은 소름이 끼쳤다. 그는 막힌 주갱도 쪽으로 램프를 비춰서 뭔가를 살피기 시작했다. 기원은 얼마 전 작업을 하기 위해 이 막장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 공급 파이프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그 파이프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공기 공급 파이프가 눈에 띄지 않았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작업장이 폐쇄되면서 배관공이 그 파이프 라인을 철거해간 모양이었다. 기원이 안쪽을 향해 하윤을 소리쳐 불렀다. 하윤아, 빨리 여기로 와봐. 하윤은 슬금슬금 밀려드는 잠의 빛 속으로 빠져들다가 기원이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다가왔다. 그는 불안한 눈길로 기원을 바라보았다. 기원의 눈길은 이상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보통띠와는 다른 그 눈빛을 보자 하윤은 더럽고 겁이 나서 외쳤다. 왜 그래, 형! 기원은 주갱도에서 2, 3미터 들어온 곳을 짚으며 객목과 잡석들이 놓인 오른쪽 벽 아래를 파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덧붙였다. 공기 파이프가 보이지 않아! 기원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그곳을 파헤쳐보았지만 허사였다. 공기 파이프는 눈에 띄지 않았다. 지열 탓도 있었지만 그 좁은 공간에 있던 공기가 소모되기 시작하자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답답해졌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여기저기 헤짚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윤은 비오듯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쳐냈다. 그때 언젠가 본 적이 있는 킬링필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크메르주군이 총알을 아끼기 위해 비닐봉지를 캄보디아 정부군의 머리에 씌워 지식사시키던 광경이었다. 지식사를 당하며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치던 영화 속 사람들의 모습이 하윤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때 땀을 흘리며 왼쪽 벽에 기대서 헉헉대던 기원이 벌떡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내가 왜 이 구댕에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냐 말이다! 이 개새끼들아!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었다. 잠이 들었던 정환이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뚱멀뚱 기원을 바라보는 정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쾌어있었다. 기원은 다시 오른쪽 주갱도 쪽에 벽 아래에 묻혀있는 동발목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땀에 흠뻑 젖은 그의 몸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었다. 끄덕이던 동발목이 빠져나올 듯 하자 옆에 있던 하윤이 그것을 거들었다. 그러자 동발목은 쑥 빠져나왔고 그 틈새를 램프로 비춰보던 기원이 환성을 올렸다. 하윤아! 있어! 있다고! 공기팔부가 있어! 너도 봐! 엎드려서 보라고! 야호! 야호! 정말 있었다. 42mm 구경에 건불깨 녹이 쓴 파이프가 그 틈새로 보였다. 연결되었던 고무 수를 빼고 그 끝에 체크 밸브를 단 뒤 밸브를 잠가 놓은 모양이었다. 다행히 공기파이프는 벽에 바싹 붙어 있었던 탓에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기원이 엎드려서 그 틈새로 오른손을 쭉 디밀어 밸브를 열었다. 쉽게 열리는 모양이었다. 기원이 손을 빼기도 전에 시원한 바람이 막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기원과 하윤, 정화는 안도감을 느끼며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공기공급 파이프를 찾은 것은 그들이 매몰된 지 6시간째가 되는 새벽 1시경이었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방구님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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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